지금 이미 춤을 시작하신 분들은, 춤을 시작하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남 강진 재민 댄스쿨의 대표 이병준입니다. 원장 이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민 댄스쿨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호회 회원 여러분들이 단합과 화합이 잘 되기로 유명한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듬 댄스도 하고, 사교 댄스, 댄스 스포츠에 이르는 전 종목을 아우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교 댄스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분들은 한두 달이면 아마 동호회나 베니아 분들하고는 적당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40대 이하 분들은 3개월 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 60대 되시는 분들은 6개월 이상 하셔야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배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여기 처음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가고 낯설고, 그런데 막상 첫 발을 딱 내디리는 순간, 3개월, 6개월 정도가 흐르면 너도나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댄스인이 되고 맙니다. 여성분 반, 남성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때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몸동작이 액션이 화려하고 커 보이면 춤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성분을 편하게 해주는 춤이 잘 추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인생은 즐겁고 아름답게라는 로고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인생을 즐기고 싶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남은 삶을 영위하고 싶으시면, 재민 댄스 스쿨로 오십시오. 만족하실 겁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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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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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끝에 해군 때문에 걸려있는 나보다 사랑 끝에 끈적끈적 붙어있는 천만 벌써 나를 다 잊었을 리니 나는 다시 나를 잊었을 리니 낭만강에 찾아온 마말룸의 비오리 올라가던 봉장성지 이문외로 물고루와 추억 끝에 아름다운 님이 있었고 계절끝에 추록중 눈물같은 바람이 이젠 아주 남이 되니 나는 다시 나를 잊었을 리니 부탄강에 불어댄 마말룸의 비오리 울려가던 혼자 살지 나도 나야 또래냐 곧 한강에 불어댄 맘 아름의 비굴이 울려가던 혼자 살지 난 난 외부에 울래냐 울려가던 혼자 살지 난 외부에 울려